이 동남아 런칭 아주 잘 됐으면 좋겠군. 감사합니다. 어때 저녁 전이면 식사나 같이 하지? 어머니 생신이어서요.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. 어. 그러지. 차는 안 가지고 다니나? 검사 중입니다. 나이 든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. 우리 차 실장 참 나지 이거. 내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. 리조트 회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. 이런 자리에서 가볍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회사를 옮겨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. 내 대우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네. 제한만 감사해 받겠습니다. 내가 자네 가지고 곤란하게 했구먼. 응? 감사합니다. 그럼 들어가게. 네. 가지. 차세우. 어머니. 어. 어디 가? 케이크 하나 다르고요. 케이크. 됐어. 가자. 아니, 그래도. 됐어. 가자. 가자. 김 실장. 네. 차승연 실장에 대해서 알아봐. 가족 관계까지 빠짐없이. 네, 회장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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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